오늘은 클리어를 다 버릴거예요 너무 좋은데? 버려야되는데? 이걸 다 말려야되다니 아깝다 근데 다 여름이라서 녹았어요 녹았어 한통이 다 남았는데? 한통이 다 남았는데? 어흐 힐링 쩐다 힐링 쩐다 힐링 쩐다 힐링 쩐다 들어갔어 좀 댕댕한 것도 버려야되는데 이렇게 섞어볼까? 힐링 쩐다 어흐 힐링 쩌다 힐링 쩐다 이힝 에이 ees 꺼내볼까요? 버리기 전에 그냥 한번 가지고 놀아볼까? 우와 썸네일 가기네 또 한 번 더 까보자 마지막인데 댕댕하니깐 봉도 딱 잡아줄거 같아 완전 댕댕 그 자체 가뵌 대박이다 아 아 흔 chau 여러분 하 슬라임을 넣어둡니다 이거 기포 한 번 더 빼면 엄청 좋은 슬라임 될 것 같은데요? 지금 댕댕한 슬라임 두 개가 녹은 슬라임이랑 합쳐지더니 농도가 완전 좋아요 가지고 놀기 너무 딱 좋아 한번 이 상태로 다시 소분을 한 다음에 녹은 거를 투명하게 한 번 더 만들어서 만져볼까요? 여름이라 또 녹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이게 만든 지가 지금 2주 반 정도 돼가지고 쓸 데가 없어져서 말려서 버리려고 했던 건데 말려서 버리기 전에 아까워서 한번 가지고 놓은 건데 생각보다 너무 좋아요 이 정도가 진짜 어이가 없어 다시 소분해보죠 지금 기포가 완전 찬 건 아니어서 한 3, 4일이면 빠질 것 같거든요 3일 뒤에 봅시다 3일 뒤에 봅시다 이건 청소 슬라임이고요 이건 청소 슬라임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포를 빼고 한 번 더 만지고 말려야겠어 1차 오 많이 빠졌어 오 뭐야 기포 되게 많이 빠졌는데 오 농도도 미쳤어 내일이면 만들 수 있겠다 내일 보자 내일 보자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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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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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라운 점은 이 클리어가 지금 만든 지 한 달이 되어간다는 겁니다. 8월 1일이면 한 달인데 지금은 아직 8월이 아니긴 해서 3주 된 클리어. 5월 1일이면 한 달이 되어간다. 5월 1일이면 한 달이 되어간다. 5월 2일이면 한 달이 되어간다. 5월 2일이면 한 달이 되어간다. 5월 2일이면 한 달이 되어간다. 와 진짜 농도도 좋고 손에도 안 벗고 어떻게 이렇게 좋은 클리어가 됐지? 손을 안 벗고 오직? 손을 안 벗고 가면 안 벗고 오직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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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먼저 서비스 3가지는